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 바로 피코파크2 입니다. 요게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감정지배 만원짜리 만원의 감정지배 게임입니다. 네 자 요게임 다같이 협동으로 각 스테이지를 깨는 그런 게임인데요 재미가 있을지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뛰지마 뛰지마 움직 자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피코파크2라는 게임이구요 시청자분들 비공개 참여형으로 할거구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1시간 내에 스테이지의 80% 이상 밀었다 밀었다 그러면 이런 시발 진짜 짜증나네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치킨 기프티콘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제외하고 지금 여섯 명이니까 다섯 분에게 치킨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협동을 사이버 협동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파란색입니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안 켜도 되죠. 타이머 그냥 일단 하자 자 그러면 시작하자 자 내 말만 들어 7번까지 들어왔어 오케이 좋았어 8명 8명 해갖고 딱 풀방 채워갖고 하면 좋을텐데 자 우리가 얼마나 협동이 잘 맞는지 지금부터 보겠어 자 1열 횡대로 헤쳐모여 순서대로 그렇지 1번 내 다음에 2번이 와야겠지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렇지 이렇게 하는거야 이렇게만 하면 우리는 충분히 이 모든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1 2 3 4 5 6 7 다 뜨지 그럼 번호 안뜨시는 분들은 설정하셔서 번호 뜨게끔 설정하셔야 돼요 어 자기 번호가 안뜨면은 메뉴에서 자기 번호 뜨게끔 설정할 수 있대 오케이 어 그리고 시청자들은 말을 못해요 나만 말할 수 있어요 어 그렇게 하면 되는거고 어 빠르게 끝내면 여러분들 모두에게 치킨이 주어진다 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게임을 사고도 그렇지 치킨을 얻어먹는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이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가볼게 그 너무 소통이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거 메세지 이렇게 보낼 수 있어 나처럼 여기 여기 이렇게 어 어 오케이 어 여기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어 어 자 어 8번은 가만히 있고 그렇지 옆으로 살짝 살짝 계단 살짝 만들어줘 계단 만들라고 어 그렇지 그렇지 4번 살짝만 6번도 살짝만 옆으로 와봐 그렇지 4번 살짝 나와봐 어 그렇지 좋았어 이렇게 하는거야 야 근데 왜 시작 안되냐 클릭을 그냥 시작을 하죠 뭐 뭘 클릭을 해 슈퍼주얼 차면서 뭐하시는거야 메뉴 버튼 누르는건데 형 지금 안 누르시니까 어 아 아 이거 막 키보드 야 이제 게임 시작한다 오케이 1-1 자 자 시작한다 자 옆으로 이동해 기본적인 점프야 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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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내가 어 어 좋았어 이거 한 명만 올라가면 되는거 같은데 그렇지 계단식으로 두 줄 쌓으면 안되겠지 어 그렇지 내 위로타 오케이 그런식으로 그렇지 야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 살짝 어 보라색 니가 살짝 왼쪽으로 가져야지 멍청한 새끼야 그렇지 야 가서 버튼 눌러 빨간색 좋았어 어 옆으로 가 그냥 쭉 가 아 오케이 오케이 니가 거기서 뛰어서 우리가 다 내려와 여기서 점프해서 가는거 한방에 그렇지 그렇지 그런식으로 넌 계속 눌러 2번은 2번은 계속 눌러 그렇지 그렇지 빨리와 4번 빨리와 어 그렇지 자 저 4번 가서 점프 눌러 야 이새끼야 가지 말고 그렇지 눌러 눌러 4 3 2 1 그렇지 먹었어 내가 열쇠 먹었어 한번 더 해줘 1 내가 가면 열쇠 문 열게 야 열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문으로 가야될거 아니야 옆으로 이동하라고 그렇지 내가 먹었네 나와 나와 어 열어 끌어 끌러 그렇지 1렬로 5번 내려 1렬 횡대 얘들아 1렬 횡대 얘들아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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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라고 그렇지 3 2 1 뛰어 뛰지 말고 병신 씨발 4번 개새끼야 너 가 그렇지 하얀색 너도 가 이제 5번 너넬 횡대 얘들아 들어간다 그냥 anything 2 아 목 아파 아 짜증나 이거 어떡해 얘네들 어떻게 데리고 자 이번 방 가자 내가 한번 살펴볼게 7, 6, 야 이거 7이니까 5명만 올라와 대가리 위로 타면 안올라가져 지랄하지 말고 3번 씨발라마 어 옆으로 붙어 그러면 박스에 카운팅이 야 머리 위로 타지 말라고 이 씨박 새끼야 멍청한 새끼야 5라고 되어있지 잠깐만 이거 뭐야 가만있어봐 옆으로 붙으면 5라고 되어있는데 야 이거 5번이 5번 올라와봐 5번 8번 내려와 8번 너 왼쪽으로 가라고 이게 지금 다들 D 눌러봐 D 여기서 D 어 이렇게 되네 다같이 한꺼번에 밀어야 돼 야 5번 맨 뒤로 가 맨 뒤로 가 너 진짜 경고야 자 밀어 다 D키 눌러서 밀라고 3명이 안누르고 있잖아 D키를 이 씨발남들아 아니 누르라 8번 누르라고 발 안 움직이는 새끼 아 뭐야 자 똑같이 간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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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쭉 밀어 8번 지금 계속 멈춰있어 아니 아니 누르라 내가 맨 뒤에서 볼게 자 밀어 쭉 밀어 내려가고 다 반대쪽으로 넘어가 아니 병신 시발 2번 너 지금 두번째지 개새끼야 박스가 먼저 가야된다고 멍청한 새끼들아 일자로 줄 서 밀어 박스 반대로 자 다 밀어 4번부터 자 줄줄이 서 자 하나 둘 셋 밀어 멈추지 말라고 이 병신 새끼 어떤 새끼야 아 알았다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야 내가 대가리 위에 박스 받을게 어 야 이거 내가 미안해 난 내 밑으로 대가리 대가리 내 대가리 위로 밀어 밀어 살짝 살짝 밀어 그렇지 자 이제 다 나를 따라와 오케이 내가 이거 다 막았어 내 앞으로 가지마 시발 5번 병신 트롤 짓 하지마 점프같은거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어 됐어 잘 막아졌어 자 이거 우리끼리 쌓아서 가야되거든 가만있어봐 뛰지마 뛰지마 8번 8번이 저기 열쇠 밑으로 가고 다들 저리 가 다들 저리 가 야 8번 대가리 잇고 있는거 더이상 움직이지마 점프하시면 죽여버린다 8번 나머지들 나머지들 저 열쇠 밑으로 딱 가있어 아니 나머지들은 좀 비키고 8번 위로 7번 위로 쌓아서 갈거라고 이 멍청한 새끼들아 얘들아 니들 반대로 넘어와있어 그렇지 그렇지 자 그만 하지 말고 와우 미쳐버리겠다 와우 아니 그렇게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안 닿는다고 8번이 일로 와야되니까 니들이 다 쭉 나 지금 나 뛰고 있는데 보이지 다들 1번 옆으로 해처모여 8번 제외하고 8번 멈춰 그렇지 자 이제 싸 이제 싸 색깔 너나 할거없이 빨리 싸 이 개새끼들아 이 씨발 아니 아니 방향이 이게 맞니? 그렇지 6번이 니가 옆으로 가줘야지 왼쪽으로 아니 6번 그렇지 점프 될거 같애 조금만 더 움직이 7번 올라와야지 뭐해 8 잠깐만 그렇지 그렇지 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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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다 들어와 아 목아파 고경철 나오게 하지마 개새끼들아 자 다음 자 쭉쭉 진행하자 옆으로 쭉쭉 가 어 저 위에 서면은 뭔가 어 이게 데미지를 주네 오케이 데미지 줘 계속 데미지 몸통 박치겠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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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니야 뭐야 야 나 빼고 다 가있어 8번 너도 가 내가 여기서 가지고 올테니까 다들 차례대로 존나 쏴 다 넘어가 다 넘어가 내 위로 있지 말고 다 넘어가라고 그만 그만 넘어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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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진행 오케이 들어와 음 됐어 4번 가자 가자 저거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가면 씨발 아 얘들아 저 위에 있는 고드름 같은 건 아까 학습효과가 있으면은 충분히 되는 거였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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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맵이 졸라 넓은데 지금 저 모든 버튼을 다 눌러야 될 것 같아 얘들아 모든 버튼 다 눌러야 돼 내가 맨 왼쪽에 있는 버튼 누를 테니까 나머지들 빨리 가서 버튼 눌러 그렇지 초록색 초록색 올라가고 자 5번 그렇지 하고 3번 가 그렇지 다 누르고 열쇠 먹고 8번은 문 좀 끌러놔 문 끌러 어 그렇지 아 이 새끼 강퇴할까 어 그래 가 어 큰일 날 뻔했다 방금 그렇지 됐어 반대로 넘어갈 필요가 없잖아 2번아 멍청한 새끼야 문이 열렸잖아 가 야 가 됐어 그렇지 그렇지 자 이제 우리 이제 이제 우린 그거 끝난 거야 야 이거 미션이 뭐 맵이 몇 개 있는 거야 와 15단계까지 있네 일단 다음 거리 가자 자자자자 아니 아 미친놈들 같아 아 아니 뭐 뭐하지 애들 자 줄줄이 한 명 한 명 점프해서 갈 거야 점프 니네끼리 꼴을 값 들지마 그렇지 그렇지 4번 8번 3번 6번 야 6번 빙신 새끼야 다시 3번 8번 7번 2번 5번 6번 4번 1번 나까지 오케이 좋았어 이대로 유지하고 가 꼬이면 안 돼 다시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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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3번 자 이건 우리끼리 돌담 쌓는 거야 3위로 8 가 8위로 7가 계단 그렇지 7위로 2가 그렇지 2위로 5가 2위로 5가 2위로 5가 그렇지 5위로 6가 6 6 다음에 4가 4 앞으로 가 하나 둘 셋 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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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떨어질 일 없잖아 야 다시 풀자 다시 풀어 줄 다시 풀어 아까 처음 아까 순서대로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8번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자 잠깐잠깐만 자 가만히 있어 5번 이 씨바라 가만히 있으라고 자 내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3번 지금 살짝 뛰어봐봐 지금 어느정도 줄 길이 되나보게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앞으로 안가져? 개체선이야 야 그러면 38725 다 붙어봐 3번 옆으로 다 붙어 2번 이 씨박새끼야 쳐붙으라고 이 꼴뚜기 같은 새끼야 3번 뛰어봐 옆으로 그렇지 아 어 야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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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됐어 자 붙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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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아 그렇지 됐어 자 이제 3번이 존 어 저 담쌓아서 가자 담쌓아서 자 2번 밑으로 이제 저기 저 저 따이빙해 따이빙 따이빙해서 옆으로 가는 느낌으로 가 그렇지 아니 씨발 꼬였잖아 야 다시 와봐 다시 풀어봐 니네 다시 다시 그렇지 풀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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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는 일단 먹었잖아 3번이 앞으로 가고 아니 8번 그렇지 좋았어 아까처럼 다시 갈 거야 7 올라가 2 올라가 5 올라가 자 5는 뛰어 이제 5는 이제부터 뛰어도 돼 5는 앞으로 뛰라고 이 병신 새끼야 니가 안 뛰었어 이 새끼야 시발 또 꼬이잖아 이 병신 같은 시발 아 5번 이 새끼 강퇴하는 게 맞아 이 버러지 같은 새끼 강퇴하는 게 맞아 저 새끼 때문에 시발 야 마이크 켜봐 개새끼야 널로 와봐 아 존나 알받네 시발 아 5번 이 새끼 누구야 데려와봐봐 아 존나 알받네 이 빙신 새끼 가만히 있어봐 아 짜증나네 디코 여기 있을 텐데 여기 있어야 디코 안 돌려도 돼 어디 갔네 디코 화면에 보여줘도 될 거 아니 이쪽 이쪽 하면 해놨어 아 개 짜증나네 이거 제가 소리를 꺼놔가지고 5번 누군데 5번 누군지 모르겠어 이거 화면씩 다 열어서 저거 해야 될 거 같아요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여기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리고 디코를 위해 이 화면에다 뛰어 게임 화면에다 뛰어가지고 저기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되잖아 알탭 해가지고 5월의 1로요? 그래 아니 그래요 그럼 알탭 해가지고 그리고 저기서도 이거 되잖아 형 끄만 돼 끄만 돼 어 넘기세요 아우 스트레스 받아 고객님 말omp 어이없어 으 으 tale 집사2라인 집사2라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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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음소거돼 있는 거 아니야? 아, 여기서 켜야지, 여기서 켜줘야지 저, 아... 켜갈게요 엄마네, 엄마 여기서 엄마를 켜줘 음, 아, 아, 되네 이제 어떤 놈이야? 되네, 이제 되네 어 한 명씩 물어볼게요 문! 문! 아, 아, 아 예? 너, 너, 너 몇 번이야? 아, 6번입니다 오케이, 이색이 6번 적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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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그냥 아예 화면에 딱 뛰어놔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강림 마이크 켜봐 강림 마이크 켜봐 강림 마이크 켜봐 이색이 채팅하는데? 이색이 채팅하는데? 마이크 안나보다 dessus 멕번이야 강림 강림 에이... 다... 덴보이 덴보이 몇번이야 저... 스파베이입니다 스파베이잉 어... 스파베이잉 종혁이 몇 번이야? 어 2번 너 아까 상당히 거슬렸어 자 다음 차은우 차은우 몇 번이야? 3번 정도 합니다 마이크 안들게 잘했다 맞죠? 5번이 없네 결국에는? 5번은 지금 디코이 방에 없는 거네? 내가 1번이니까 1,2,3,4,5,6,7 7번도 없네 오버레이 켤까요? 오버레이 켜 어차피 말 못하게 막아놨거든요 형이 누구 말해봐 하면 제가 저기서 켜가지고 니가 통제하면 되겠다 오버레이 좀 켤게 여러분들 잠깐만 등록된 게임으로 해야지 등록된 게임으로 해야지 여기서 이거 눌러봐 화면 눌러봐 아 됐다 이제 뜯잖아 어 어 오케이 잠깐만 이게 이거 키우는 거는 컨트롤 음성설정 와 렉도 좋아 크기는 못한다고 아니 키울 수 있어 이거 왜 이런식으로 막 하는거야 컨트롤 플러스 버튼 누르고 원래 되는데 아 4K라 그런가봐 어 됐어 됐어 야 이거 이거 왜 뜨는거야 아 야 다시 다시 죽어봐 다들 자 순서대로 일단 쓰자 순서대로 줄 순서대로 줄 순서대로 4번 내려와야지 어 자 이거 어 담 쌓아서 갈거야 눈치껏 해봐 눈치껏 5번은 뛰어 그냥 5번은 뛰어 5번 6번 4번 뛰어 점프하라고 밑으로 떨어지라고 그냥 그렇지 그 다음에 2번 떨어져야지 임마 아따 마 시바 아니 그냥 다같이 움직이자 하나 둘 셋 이게 안되네 아 이거 어떻게 봐야되는거야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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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걍고 걍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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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다 엘베 타 엘베 타 모두 타 가자 아 잠깐만 점프하면 안돼 점프하면 안돼 점프하지 말아봐 가만 아니 됐어 아니 내가 문만 열어주면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가 그냥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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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자 자 다음은 2-2 스테이지 건드리지 말래 서로 건드리지 말래 2번 시발로마 건드리지마라고 써있는데 병신아 일부러 건드려가지고 피깎게 만드는거 봐 병신같은 새끼야 자 자 8번부터 차례대로 진행하자 화면 바뀌게 그리고 우리는 내가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면은 고라고 되면은 그때 어 어 지금 움직이면 돼 어 어 누가 누가 서로 건드리지 누가 누가 서로 건드리지 본다 자 그렇지 자 6번 움직여야지 이 새끼야 그렇지 어 2명씩 엘베 타고 가는거야 그렇지 아니 5번 빙신새끼야 너 왜그러냐 이러면 짝이 안맞잖아 이 씨발 5번 개새끼리 와봐 5번 야 이 새끼 내보내고 다른새끼 5번 내보내자 일부러 저래 이 씨발놈이 아니 죽여버릴까보다 진짜 아 이 개새끼가 아니 이러면 내가 못가잖아 아 아 아니 한명 떨어지면 되잖아요 어 어 귀미 들어 귀미 몇번이 있어 귀미 몇번이 있어 그렇지 7 8 다음에 5 6이야 자리 내주고 그렇지 그렇지 4번 3번 고 그렇지 좋았어 자 8번이랑 잠깐만 나 타기 전에 내가 2번 가만있어 8번이랑 7번이랑 이동해야지 그렇지 우리 올라갈게 아니 잠깐만 야 야 이 씨발 아 자 6번 5번 4번 3번 2번 이동해 천천히 이거 얼음길이라서 살살살살 움직일거거든 나노 컨트롤 하면서 자 버튼 위로 다들 서서자 자 3번 2번 가 2번 쭉 가 서 됐어 자 8번 이동해 그렇지 차례대로 차례대로 부딪치만 아니 시발 5번 시발련아 야 5번 야 야 이 새끼 내보내 아 이 새끼 내보내라니까 또라이 같은 새끼 이 새끼 강퇴 못하냐 아니 이 새끼 아까부터 이 지랄하네 시발놈이 강퇴퇴장 꺼져 시발 새끼야 5번 자 5번 자리 구할게요 아 시발새끼 존나 얄받네 병신새끼가 5번 5번 자리 구합니다 예 5번 자리 구할테니까 들어와주세요 아 너무 짜증나네 진짜 아 다시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놈이 이게 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7명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아 혼랄 같네 이거 로비로 나가야 되잖아요 어 어 아 말 일부러 안 들어 개인급 얘기 이러면은 아까 들어오면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하.. 스트레스받아 그만하게 이거 켤까요 진행중 참여할 수 있게 이러면 강퇴도 되잖아요 아 이게 맞겠다 돌려주세요 저기 영상 어우 나 너무 스트레스받는데 개인급 얘기 오미 nur 초콜렛 왓실 샐러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아 이게 뭐지? 데모 2번입니다 원래 서머니정입니다 게임 끝나고 방송국 한번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300개 팬가기 고맙다 덴보이 한자리 비는데 이거 지금 게임 깔고 들어오실 분도 빨리 들어와 주시고 한자리 다 들어오면 다시 갈게요 야패가 자를 거 많다 보니까 어? 어? 아 좀 자를 거 많은 거 같아 너무 화를 너무 화를 많이 내갖고 내가 아 진짜요? 그게 재미에요 그걸 넣어야 돼요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게 액기 쓰고 이 게임을 하는 이유이자 빛이자 품과 소금이에요 자 8번 들어왔네 야 카테고리 좀 바꾸고 할게 자 단합 볼게 가만있어 아니 번호 채팅을 싫어하니까 가끔 합니다 네 종합 게임으로 해놓고 하자 자 올클 씨 치킨 다시 간다 얘들아 아 까든 데서부터 할거에요 자 정서불안 행동 하지마 얘들아 이제 나 진짜 개혈 받으니까 다시 간다 4번 4번 시발로마 야 다 멈춰봐 다 멈춰 4번 이 시발 새끼를 와봐 8번 니 가만히 있어 마이크 마이크 야 4번 마이크 켜봐 띄질래 야 이 시발로마 나 하지말라 그랬지 개새끼야 죄송합니다 정신 차려 아니 죄송합니다 마이크 야 그래 두 명씩 올라가 3번 6번 5번 4번 2번 1번 갈거야 7번 너 뒤질래 야 7번 마이크 켜봐 너 일로 와봐 야 7번 마이크 켜봐 야 7번 2명씩 올라가는거잖아 멍청한 새끼야 멍청한 새끼야 멍청한 새끼야 2명씩 8 7 6 5 4 3 2 예시발놈아 가 자 5 아니 하아 아 개 짜증나네 이 새끼들 아 그렇지 자 2일 꼭 자 타 자 2번 너부터 뛰어 그렇지 됐어 됐어 부딪히는 놈 이제부터 요거 더 먹는다 어 자 8번 뛰어서 열쇠 먹고 다같아직 이동할거야 아 씨발 아 씨발 니네 이거 통과 못하기만 해봐 됐어 됐어 자 2-3 간다 음 자 이거 알지 줄 꼬이게 하는 새끼 가만 안둬 자 오케 가자 자 눈치껏 이동해야지 8번아 가 오케 가자 자 멈추고 4번아 니 맞대로 그래 뛰어버리면 애들 다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시발 새끼야 아 이 표 꼬인거 풀어 꼬인거 풀어 일단 7번아 7번아 넘어가야지 꼬인거를 풀라 그랬잖아 내가 나와 그렇지 됐어 자 4번 대가리 탑 쌓을거야 대가리 탑 쌓을거야 고대로 넘어갈거야 자 7-7번이 이제 넘어가줘야지 그렇지 그리고 다 같이 끌어당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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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넘어가지 그렇지 그랬어 야 이제 줄 풀어야되는데 줄 풀어야되 여기 중간에 줄 풀자 줄 풀자 아니 4번 그렇지 어 너 잘했어 너 똑똑한 녀석이구나 너 재승 있어 너 아니 오케이 4번 아니 야야야야야야 야야 4번이 쩔쩔 아이가 아 씨발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어 자 아니 7번아 정서불안이 있니? 일단 줄부터 풀자 우리 얘들아 줄부터 풀어 이거 되게 간단한거야 어 아 아 줄 풀라고 씨발놈아 6번에 발만여부러 가야지 씨 말새끼야 아 나 미쳐버리겠다 얘들아 점프해서 각자 위치 어딘지 확인하라고 그리고 좀 비껴줘야지 그렇지 자 4번만 맨 끝에서 매달려서 갈거야 움직이지마 3번 가만있어 가만있어 3번 조금만 오른쪽으로 5cm 이동 3번 쭉 늘어뜨려 2번 쭉 늘어뜨려 5번 5번 2번 옆으로 7번 6번 옆으로 아 7번 5번 옆으로 6번 7번 옆으로 3번 더 늘어져봐 줄이 어디까지 가는거야 이거 4번이 떨어지면 안되죠 야 4번 다시 끌어올릴거야 아니아니야 4번이 떨어지면 안될거같아 내가 떨어지든거 해야될거같아 8번이 떨어지든거 해야될거같아 4번이 떨어지면 안될거같고 4번이 올라와야되니까 이거 이 새끼 어떻게 끌어올리지 야 방금 포지션으로 다시 해보자 다 죽어 자 이거 줄 꼬이게 하는 새끼 범인 찾는다 내가 자 다시 섞였거든 자 여기서 5번이 떨어져봐 그렇지 어 약간 애매한데 아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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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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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중간에 있는 애가 들어가는게 맞는거같아 자 순서대로 순서대로 자 꼬이거 빨리 풀자 오케이 자 2번 옆으로 와봐봐 2번 붙으라고 그렇지 야 여기서 6번이 떨어져야돼 그렇지 6번 떨어져봐 살짝 붙어줘 얘들아 살짝 6번 떨어질수있게 붙어줘 6번 아니 3번 2번 5번 좀 아니 씨발 아따마 씨발 일단 붙어봐봐 탑을 쌓고 떨어지라고? 그러네 야 그러면 아 그래 그냥 일단 탑을 쌓고 맨 끝에 있는 사람 가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자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생각하고 탑을 쌓아보자 8번 그렇게 탑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 저기 피라미드식으로 탑을 쌓아보자고 굳이 그렇게 막 일렬로 할 필요 없이 3번 지금 떨어져봐 어 살짝 애매한데 2번 야 이거 움직이지 말고 2번이 아니 아니 옆으로 움직이지 말고 자 다 왼쪽으로 조금 다 다들 왼쪽으로 조금 움직여봐 좀 어 그렇지 자 이 상태에서 7번 붙으라고 이 씨발 새끼야 죽여버리자 6번 개새끼야 됐어 자 2번이 5번 위로 올라가봐봐 2번 5번 위로 올라가 아니 이런 어 안되니 점프가 안되니 아 이번이 점프 한번 해서 올라와봐봐 안돼 아예 어 알았어 애들 알았지 방금 쭉 가봐 그냥 고 이런식으로 할거야 뭐만인지 알지 자 순서대로 가긴해 어 그냥 뛰어 그냥 뛰어 그냥 뛰어 나머지도 그냥 뛰어 그렇지 어 잠깐만 어 이러면 못 풀잖아 아니 한명 떨어뜨려 놓고 하자 3번 떨어뜨려 놓고 하자 3번 떨어져 3번 떨어져 빨리 조금만 도와줘 4번 6번 좀 도와줘야지 그렇지 됐어 살짝 걸치게 아이 씨발 아 이거 아닌거 같애 자 다들 모여봐봐 다같이 오른쪽 고 해보시죠 다같이 오른쪽 고 자 그러면은 내가 신호 줄게 기다려 3 2 1 고 오케이 아야야야 안된다 이거 3번 지금 살짝 떨쳐볼까 살짝만 가줘 살짝만 가줘 살짝만 3번 떨어지게 아 씨발 안되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돼 아 일렬로 세운 다음에 일렬로 서보자 4번 다시 옆으로 일렬로 서보자 2번 5번 옆으로 응 그리고 3번 2번이 왼쪽으로 넘어가고 5번을 떨궈요 8번이 한번 떨어져볼래 8번이 한번 쪼리로 가봐봐 8번 그렇지 그렇지 요즘은 될거 같애 8번이 좀 갈수있게 좀 다들 도와줘봐봐 2번 씨발여 나 좀 움직여 이 병신 씨박 새끼야 대갈통 씨발 놈아 빙신 새끼야 똑같다니까 어 살짝 옆으로 가줘 떨어지게 살짝 옆으로 가줘 2번 아 나 저 새끼 죽일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돼? 3번 이거 왼쪽으로 보내고 5번 덮고 앞에 5명이랑 야 뛰어보자 하나 둘 셋 됐어 됐어 named 됐어 아 됐어 아 됐어 됐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어렵다 맨 뒤에 2명 부대고 그 한 사람 걸린 다음에 약간 마리오네트 하듯이 움직여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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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저기 흥분하지 말고 다시 가보자 이거 풀고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내가 한번 떨어져 볼게 됐어! 됐다 됐다! 마리오네트 됐다! 아니 씨! 알았다 이거 중간사람 떨어진 다음에 마리오네트 하듯이 가면 되겠다 내가 떨어질게 다시 됐어! 자 이동 2번 4번 살짝 이동해봐 다같이 이동 아니 8번 가면 안되지 씨발 새끼야 아니 8번 아니 떨어져 아 나 쟤 죽일까? 8번 한번 떨어져봐 8번 이동할 새끼 좀 도와줘봐 아니 발 가만히 있는 새끼들은 뭐하는 새끼들이야? 자 자 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다들 자 8번이랑 엮여있는 내가 움직여줘야 돼 지금 자 됐어 됐어 이대로 이동!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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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좋았어 됐어 이동해 그냥 이동해도 돼 쭉 가! 쫄지 말고 됐어 들어가 이거 한판 한판 하는데 일주일이 일주일씩 늙어가는 것 같아 수명 단축 게임이다 이거 와 나 못해먹겠다 얘들아 건드리지 마야 이동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지? 잠깐만 3번 왜 이래? 3번 왜 저러지? 아 3번은 저거를 가지고 움직여줘야 되나봐 자 이거 얘들아 자 멈춰봐 뭐 어떤건지 알겠지? 3번이 저 쓰레기통을 우리 앞으로 밀어준 다음에 우리가 저 3번 쓰레기통을 밟고 가서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6번이 맨옆으로 넘어가 가만있어 다들 가만있어 그렇지 6번 맨 끝으로 붙어놔야지 새끼야 그러면 시발 3번이 못 넘어가자 병시같은 새끼야 확 죽여버릴까보다 자 됐어 자 이제 2번이 넘어가 2번이 반대로 3번 씨! 2번이 3번 넘어가 아니 시발 대가리를 치면서 넘어가면 어떡해 병시 새끼야 이거 시발 쓰레기통을 밟고 있게 이겨려! 가! 가! woke! 3번 쭉 밀어 depois 불합 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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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말 안해도 알지 6번 말 안해도 알지 빨리 해 내가 더 말하고 싶지 않아 여기서 피 하나라도 달게 하는 새끼 5번 이 씨발놈아 너 일로 와봐 이 개새끼야 야 5번 마이 켜봐 아 죽여 7번 넘어가고 8번 넘어가고 좋았어 자 6번 넘어가 6번 넘어가 자 화면 이동시켜줄게 내가 자 애들이 밀릴거야 자 벽이 와서 6번을 밀거 같은데 다같이 움직이는거 알았지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일단 1동해봐 아니 5번아 어 그렇지 됐어 저기 벽이 어떤식으로 오는지 모르니까 어 일단 갔다 어 잠깐만 자 다시 이동 오케이 자 저 벽 갈 때 다같이 이동할거야 자 한번 더 한타임 더 다시 뒤로 빠져 다시 뒤로 빠져 내가 신호줄게 5번 좀 4번 옆으로 붙어줘야지 자 2 1 고 아니 고 고 고 2번 3번 5번 누가 제일 느린지 볼거야 누가 제일 느린지 볼거야 누가 제일 느린지 볼거야 누가 제일 느린지 볼거야 됐어 자 이제 됐어 야 가만있어 내가 가서 열쇠 가지고 올게 그니까 변신 시발 오버 시발 새끼야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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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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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 시작하자 이렇게 밀어주는 센스 되게 좋아 7번 자 자 3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아 자 이거 4번이 넘어갈거야 4번이 열쇠가지고 올거야 4번 뛰어 잘했어 잘했어 5번 옆으로 가고 고 자 가 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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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이동 더 해줘야지 6번아 4번 앞으로 내려와 지랄하지 말고 4번 내려가라고 이 병신아 혼자 갈 수 있으니까 2번 혼자서 자 6번 고 자리 확보해줘야 돼 6번아 옆으로 가야지 새끼야 그렇지 자 그렇지 됐어 2대로 갈거야 자 가자 자기 캐릭터만 봐 자 잠깐만 시발 잠깐만 아 시발 미쳐 내가 아 이 미친 새끼들 아 또라이 새끼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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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직 안 부딪치고 좋아 자 오버는 올 때까지 기다려 아니 오버는 하나 저 새끼 죽일까? 일부러 저래 얘가 완전 붙어 완전 붙어 딱 나노 컨트롤 그렇지 됐다 드디어 아이고 하... 2-4 하지 않았나? 했어요 했잖아 네 어우 나 안 해 나 여기까지 할게 다음에 하자 개새끼들아 아 나 못 해먹겠어 아 나 머리가 너무 아파 편두통 오네 욕도 너무 많이 하고 와 정신 나가버리겠다 텐션 떨어지는게 시간적으로 보여요 점차 보여요 화는 존나 가는데 화는 기운이 없어지는게 보이는게 존나 없게 어후 어후 아 죄송해요 화병이 날 것 같아서 조절이 안되네요 제가 말 안들으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어 아 저 좀만 쉬고 좀만 쉬고 올게요 여러분들 좀만 쉬고 아 아 예 그 오늘 좀 짧게 할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나 진짜 너무 피곤하고 예 머리 아프네 예 오늘 좀 짧게 치고 내일 좀 길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어 머리도 너무 아프고 어 죄송합니다 예 오늘 좀 짧게 끌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음 음 어우 먹기인데 치킨을 왜 줘요 깨야 치킨을 왜 줘요 Og 굿 거